일본의 추리문학상 중 가장 유명한 게 에도가와 란포상이죠. 에드가 앨런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필명을 에도가와 란포라고 바꿨다는 그 작가, 일본 추리문학계가 추앙하는 분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에도가와 란포상의 에도가와 란포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 한 편, 심리시험인데요. 바로 낭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심리학과가 생긴 게 1946년인가 7년, 서울대학교가 제일 빠릅니다. 그 이후로도 띄엄띄엄 대부분의 대학에는 80년대 심리학과가 생겼는데요. 와, 에도가와 란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 30년대에 이런 엄청난 심리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책을 썼다. 구스타프 칼 유흥의 단어 심리 실험을 이 책 속에 녹여놓았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시절에 이런 추리소설을 쓰다니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가끔 화면을 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표 그림이 나오거나 출연진 이름을 보고 싶으실 때 화면을 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에도가와 란포 추리소설 심리시험 1장 후키아 세이치로가 어쩌다 이제부터 쓰려는 무서운 악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그 동기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혹시 안다 해도 이 이야기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가 거의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던 점을 참고하면 학비가 필요했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그는 보기 드문 수제였던 데다 대단한 노력파였으니 학비를 벌자고 시시껄렁한 부업을 하느라 그 좋아하는 독서와 사색을 할 시간을 빼앗기는 게 분명 속상하긴 했으리라. 하지만 사람이 겨우 그까짓 이유로 그토록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인가? 아마 그는 타고난 악인이었는지도 모른다. 학빛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욕망도 억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여간 그가 그 짓을 생각해낸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그 사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그는 결국 해치우자는 결심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계기로 동급생인 사이토 이사무와 친해졌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꿍꿍이도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희미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이토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접근해감에 따라 그 목적은 점점 확실해졌다. 사이토는 1년 전부터 야마노테의 호젓한 주택가 가정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공무원의 미망인인데 말이 그렇지 이미 예순 나이를 바라보는 노파였다.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몇 해의 집에서 들어오는 집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그녀는 이제는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면서 확실한 지인들에게 잔돈푼을 빌려주며 조금씩 저금을 늘려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사이토에게 방을 빌려준 것만 해도 여자 혼자 살림이 불안하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방세에 남아 다달이 받으면 저금 액수를 불리는데 보탬이 되리라는 계산 속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요즘에는 듣기 힘든 이야기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두쇄라는 족속들의 심리는 다 똑같은지 표면적인 은행예금 외에 막대한 현금을 집안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후키아는 바로 이 돈에 유혹되었다. 다 늙은 노인네에게 그런 거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돈은 자신처럼 장래 유망한 청년의 학비로 쓰는 편이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은가 요컨대 이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는 사이토를 통해 노파에 대한 지식을 될수록 많이 얻으려 했다. 그 거금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를 밝혀내려 했다. 하지만 그도 어느 날 사이토가 우연히 그 장소를 알아냈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딱히 확실한 의도가 없었다. 야 그 할머니로서는 기특한 생각이더라. 보통은 돈 숨기는 장소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마룸이 뭐 천장 위에 빈 공간 같은데. 이 할머니는 좀 뜻밖의 장소더라고. 그 왜 안방에 장식단에 커다란 소나무 화분이 있는 거 알지? 그 화분 밑이야 돈을 숨긴 데가. 어떤 도둑이 설마 화분 밑에 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겠어? 그 할머니 말하자면 구두새 방면에 천재라고나 할까? 그때 사이토는 그렇게 말하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날 이후 후키아의 생각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노파의 돈을 자신의 학비로 빼돌릴 경로 하나하나에 대해 갖가지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 가장 안전한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애썼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도 이보다는 쉬울 것 같았다. 앞서도 말했듯 그는 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만 반년을 소모했다. 말할 것도 없지만 난점은 어떻게 형벌을 피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윤리상의 장애물. 다시 말해서 양심의 가책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대량 학살을 죄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듯 재능 있는 청년이 그 재능을 키우기 위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노파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안방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가끔 외출을 하기는 하는데 집을 비울 때면 시골 출신의 식모가 그녀의 지시를 받고 우직하니 망을 봤다. 후키아는 오만 국리를 다 해봤지만 노파의 경계에 허술함이라고는 없었다. 노파와 사이토가 없는 틈을 노렸다가 이 식모를 속여 심부름을 보내든지 하고 그 사이에 화분 밑에 돈을 훔치면 어떨까. 맨 처음 후키아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무분별해도 보통 무분별한 짓이 아니었다. 아무리 잠시동안 일하지만 그 집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미 혐의를 받게 되지 않는가. 그는 이런 식의 온갖 어리석은 방법을 떠올렸다가는 지우고 떠올렸다가는 지우기를 반복하며 꼬박 한 달을 보냈다. 예를 들면 사이토나 식모 혹은 다른 도둑이 훔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라든가 식모가 혼자 있을 때 소리 없이 몰래 들어가 눈에 띄지 않게 훔쳐내는 방법 노파가 잠든 한밤중에 작업을 하는 방법 그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했다. 모두 발각될 가능성이 다분했다. 아무래도 노파를 해치울 수밖에 없다. 마침내 그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론에 달했다. 노파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살인이라는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집착할 정도로 큰 금액일 것 같지는 않았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다니 너무도 잔혹하지 않은가 하지만 설령 그것이 세상의 표준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는 푼돈일지라도 가난한 후키아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생각에 따르자면 문제는 돈의 많고 저금이 아니라 단지 범죄가 절대로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절도보다 살인이 몇 곱절은 위험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물론 발각될 경우를 고려하면 분명 살인은 모든 범죄 중 가장 위험하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 아니라 발각될 확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후키아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절도 쪽이 위험한 작업이다. 반면 목격자를 죽이는 방법은 잔혹하기는 하지만 뒤탈이 없다. 옛날부터 진정한 아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댕겅댕겅 베어버리지 않았던가. 그들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그런 대담한 살인 덕분이 아니었을까. 노파를 해치운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위험이 없을까. 이 문제에 부딪힌 후키아는 몇 달 동안이나 머리를 굴렸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키워나갔는지는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독자들도 차차 알게 될 테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어쨌든 그는 예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밀한 분석과 종합을 한 결과 티끌만한 허점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당분간은 그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시기는 뜻밖의 일찍 찾아왔다. 어느 날 사이토는 학교 일로 식모는 심부름으로 두 사람 모두 저녁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침 후키아가 최종 준비 행위를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그 최종 준비 행위란 사이토에게서 들었던 그 장소에 반년이나 지난 지금 역시 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모종의 행위였다. 그는 그날, 다시 말해서 노파를 살해하기 이틀 전 사이토를 찾아간 길에 처음으로 노파의 방인 안방에 들어가서 그녀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그는 잡담의 내용을 서서히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다. 노파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 재산을 그녀가 어딘가에 숨기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다는 말 따위를 섞어 했다. 그는 숨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은근슬쩍 노파의 눈을 주목했다. 그의 예상대로 말이 나올 때마다 노파의 눈은 살그머니 장식단 위의 화분 쪽을 향했다. 몇 번 그렇게 되풀이하고 난 후키아는 이제 털끝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 이제 2장이 곧 시작될 텐데요. 죄송한데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편한 제 소리로 읽어야 되겠어요. 양해 바랍니다. 2장 자, 드디어 범행 당일이 되었다. 그는 교복 위에 학생용 망토를 걸치고 흔한 장갑을 낀 채 목적지를 향해 나섰다. 거듭 생각한 끝에 결국 그는 변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변장을 하게 되면 재료를 구입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 문제. 그 밖에도 이래저래 범죄가 발각될 수 있는 단서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야 이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범죄 수법은 발각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될수록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노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만 목격되지 않으면 된다. 설령 그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는 종종 그 주변을 산책하는 터니 당일도 산책을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면 된다. 노파의 집에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날 경우 얄궂은 변장을 하고 있는 편이 나을지 평소대로 교복에 모자를 쓰고 있는 편이 나을지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범죄 시간도 그렇다. 기다리기만 하면 범행하기에 좋은 밤이 그러니까 사이토도 없고 식무도 없는 밤이 올 것임을 많이 아는데 왜 굳이 위험한 낮 시간대를 선택했을까? 이 역시 복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에서 불필요한 비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목적하는 집 앞에 섰을 때만큼은 역시 그도 평범한 도둑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아마도 그들 이상으로 흠칫흠칫 떨며 사방을 살펴봤다. 노파의 집은 생 울타리로 이웃집과 경계를 지어놓은 단독주택인데 맞은편에는 어느 부잣집의 높다란 콘크리트 벽이 쭉 100미터는 뻗어있었다. 한적한 주택가라 낮에도 가끔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다. 후키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때마침 거리에는 강아지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열면 터무니없이 큰 쇳소리가 나는 격자문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살 여닫았다. 현관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이웃집에서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 노파가 나오자 그는 사이토 문제로 잠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잠시 뒤 마침 식모가 없어서 하고 양해를 구하더니 노파가 차를 내오려고 일어섰다. 후키아는 그 순간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노파가 방문을 열기 위해 몸을 약간 구부린 순간 느닷없이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사용해 있는 힘껏 목을 졸랐다. 손톱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있었다. 노파의 목구멍에서는 윽 하는 소리만 나왔을 뿐 딱히 바동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괴로운 나머지 허공을 가른 손가락이 마침 그 자리에 서 있던 병풍을 건드려 흠집을 조금 냈다. 두 겹으로 포개지는 골동품 금병풍에 화려한 색채의 육가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참혹하게도 그 중 오노노 고마치의 얼굴 부분이 살짝 찢어졌던 것이다. 노파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그는 시체를 그 자리에 누인 다음 약간 걱정스런 표정으로 병풍에 찢어진 부분을 바라봤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별반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이따위가 무슨 증거가 되겠는가? 그는 장식단으로 가서 예의 그 소나무 밑동을 들고 그대로 화분에서 쑥 뽑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 밑에는 기름종이로 싼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그 꾸러미를 풀고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새 지갑 하나를 꺼내어 지폐를 반 정도 넣은 뒤에 조키 5천엔으로 이 책이 나온 2008년 기준으로 200만엔쯤 된다고 합니다. 넣은 뒤에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남은 지폐는 기름종이에 싸서 원래대로 화분 밑에 감추었다. 물론 돈을 훔쳤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다. 노파가 얼마나 꿍쳐두었는지는 노파 자신밖에 모르니까 돈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누가 의심할 리는 없을 터다. 그런 다음 그는 방석을 말아 노파의 가슴에 대고 피가 튀지 않도록 하려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잭 나이프의 날을 세워 심장에 푹 찔러넣고 한 바퀴 후빈 다음 뽑았다. 칼에 묻은 끈끈한 피를 같은 방석에 깨끗이 닦고 원래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목만 졸라서야 숨이 돌아올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숨통을 완벽히 끄는 것인데 왜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옷에 피가 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잠깐 그가 지폐를 넣은 지갑과 방금 전에 쓴 잭 나이프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다. 그는 단지 이 일에만 쓸 요령으로 절에 행사가 있던 어느 날 노점에서 그것들을 사두었다. 행사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노렸다가 가장 손님이 많은 노점을 골라 흥정 한 번 없이 제갑 그대로 동전을 던지고 물건을 쥔 다음 상인은 물론이요 숱한 손님들도 그의 얼굴을 기억할 새가 없을 만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둘 다 아주 흔해 빠진 아무런 특징도 없는 물건이었다. 한편 후키아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음을 빈틈없이 확인하자 잊지 않고 방문을 닫은 다음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다. 구둣끈을 매면서 그는 발자국 문제를 생각했다. 조금도 걱정할 게 없었다. 현관 바닥은 딱딱한 회반죽이었고 바깥은 계속된 화창한 날씨 덕분에 땅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이제 대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망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큰 길에서 발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끈덕지게 기다렸다. 쥐죽은 듯 조용하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어느 집에서 띵띵 고토를 뜯는 소리만 한가로이 들려올 뿐이다. 고토는 일본 현악기의 총칭 가야금 같은 거랍니다. 그는 큰맘 먹고 조용히 대문을 열었다. 이제 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온 손님 같은 얼굴로 태연히 길로 나왔다. 예상대로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동네는 어느 길로 가나 여염집밖에 없는 한적한 주택가였다. 로파의 집에서 4,500미터 떨어진 곳에 신사의 낡은 돌담이 한 길을 따라 쭉 뻗어 있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키아는 그 돌담의 틈새기에 흉기로 쓴 잭 나이프와 피 묻은 장갑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던 근처의 자그마한 공원을 향해 털레털레 걸어갔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노는 모습을 잠옷 한가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경찰서에 들렀다. 방금 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100엔짜리 지폐가 잔뜩 들어있기에 신고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까 그 지갑을 내밀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따라 주운 장소와 시간,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는 엉터리 장소와 시간이었다. 자신의 주소 성명, 이것은 진짜. 자신의 주소 성명을 댔다. 인쇄된 종이에 그의 이름과 금액 따위를 기입한 수치증서 비슷한 것을 받았다. 물론 이건 대단히 귀찮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노파의 돈은, 이 돈이 반으로 준 것은 아무도 모른다. 노파의 돈은 엄연히 제자리에 있으니 이 지갑을 분실한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1년 뒤에는 틀림없이 후키아의 손에 떨어진다. 그땐 남 눈치 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는 이 방법을 찾았다. 가령 이 돈을 어디에 숨겨둔다고 치자. 우연히 남이 가로채게 될 확률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위험한 짓이다. 이 방법을 쓰면 혹시라도 노파가 지폐에 번호를 매겨놓았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얼마간 마음을 놓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지 손으로 훔친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녀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 나겠어? 그는 웃음을 참으며 내심 중얼거렸다. 다음날 후키아는 하숙집 방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달콤한 잠에서 깨자 하품을 하며 베갯머리에 배달된 신문을 펼쳐 사회면을 읽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발견한 그는 조금 놀랐지만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었다. 친구인 사이토가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기사였다. 혐의를 받은 이유는 그가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큰 돈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혀있었다. 아, 난 사이토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경찰에 출동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겠지? 후키아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갔다. 자기 자신이 지갑을 신고했던 곳과 같은 경찰서다. 왜 지갑을 다른 지역관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그것 역시 그 특유의 무기교주의에서 나온 고의적인 행위였다. 그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이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예상했던 대로 허락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이토가 혐의를 받게 된 이유를 꼬칫꼬칫 해물어 사건의 윤곽을 대강 파악했다. 후키아는 이렇게 상상했다. 어제 사이토는 식모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후키아가 목적을 이루고 집을 빠져나간 뒤 얼마 뒤에. 그리고 당연히 노파의 시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그는 뭔가를 떠올렸던 게 분명하다. 바로 그 화분. 이게 도둑놈의 소행이라면 혹시 돈이 없어지진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사소한 호기심이었으리라. 그는 화분 밑을 살펴봤다. 그런데 뜻밖에도 돈 뭉치가 버젓이 들어있지 않은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 사이토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돈을 숨긴 장소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과 노파를 죽인 범인이 훔쳐간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피해가기 어려운 세찬 유혹이었으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경찰의 말에 따르면 태어난 얼굴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나저나 이 무슨 경솔한 태도인가. 그는 훔친 돈을 방한용 복대 안에 넣어놓고는 태평하게 있었던 것이다. 설마 그 자리에서 몸수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잠깐. 대체 사이토는 뭐라고 변명할 생각일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한데. 후키아는 이리저리 궁리를 했다. 사이토는 돈을 들켰을 때 자기 돈이라고 우겼을지도 몰라. 노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숨긴 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변명도 어느 정도는 먹히겠지. 하지만 법원에서 그 말을 믿어줄까? 금액이 너무 많잖아. 결국 사실을 밝히게 되겠지. 달리 용의자가 나온다면 또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리가 없겠지? 잘만 하면 사이토가 살인죄를 뒤집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게만 된다면 나야 좋지만. 판사가 질문을 퍼붓다 보면 별의별 사실이 다 나올 텐데. 가령 노파의 돈이 감춰진 장소를 사이토가 나한테 말해준 일이라든가. 살인이 있기 이틀 전에 내가 노파의 방에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거. 급기야는 내가 가난해서 학비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후키아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미리 계산해 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토의 입에서 그 이상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후키아는 경찰서에서 돌아오자 늦은 아침을 먹고. 그때 밥상을 가지고 온 식모에게 사건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학교는 온통 사이토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는 거의 심바람을 내면서 그 소문의 중심이 되어 조잘됐다. 3장 자, 독자 여러분. 탐정소설의 속성에 통달한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결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당연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 이야기의 전제일 뿐 여러분이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던 후키아의 범죄가 어떤 식으로 들통이 났는가 하는 자초지종의 대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예심 판사는 당시에는 이렇게 재판을 두 번 하는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예심 판사는 유명한 가사몰이 씨였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명판관이었을 뿐 아니라 다소 별난 취미가 있는 것으로 더욱 유명했다. 그는 일종의 아마추어 심리학자였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풍부한 심리학 지식을 이용해 종종 공을 세웠다. 경력도 일천했고 나이도 젊은 그였지만 지방법원의 일개 예심 판사로 썩기에는 아까운 존재였다. 이번에 일어난 노파살인 사건도 가사몰이 판사의 손에 넘어간 이상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다들 믿었다. 당사자인 가사몰이 판사도 그렇게 생각했다. 언제나 그랬듯 이 사건 역시 예심법정에서 속속들이 파헤쳐 공판 때는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차츰 사건이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단순히 사이토 이사무의 유죄를 주장했다. 가사몰이 판사 역시 그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생전에 노파의 집에 드나들었던 형적이 있는 이는 그녀의 채무자에서부터 세빵살이를 하는 사람, 단순한 지인까지 모조리 소환해서 면밀히 조사했지만 누구 하나 의심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키아 세이치로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가장 의심스러운 사이토 이사무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뿐이 아니다. 사이토에게 가장 불리했던 것은 그가 타고나기를 기가 약한 사람이다 보니 곧바로 취조실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는 신문에 시원스러운 답을 못했다는 점이다. 바싹 얼어버린 그는 종종 이전 진술을 취소하거나 빤히 아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쓸데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혐의만 짙어질 따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노파의 돈을 훔쳤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아무리 기가 약하기로 서니 머리가 좋은 사이토가 그런 얼빠진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 사실 그는 동정을 받을만 했다. 가사무리 씨는 그렇다고 해서 사이토를 살인범으로 인정할 자신은 없었다. 그저 의심이 간다는 것뿐이지 당연히 본인은 자백을 하지 않았고 딱히 이렇다 할 확증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갔다. 예심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판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때 노파 살인사건에 관할 경찰서장이 그에게 한 가지 구미가 담기는 보고를 올렸다. 사건 당일 5200 몇 십 엔이 들어있는 지갑 하나가 노파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습득되었는데 그 습득자가 용의자 사이토의 친구인 후키야 세이이치로라는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늦게 밝혀졌는데 그 거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몰라서 뒤늦게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전긍긍하던 가사무리 판사는 이 보고를 듣자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곧바로 후키야 세이이치로를 소환할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판사의 의혹과는 상관없이 후키야를 신문에 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어 보였다. 사건 당일에 조사를 받을 때 큰 돈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어째서 말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후키야는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을 줄 짐작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충분히 타당한 대답이었다. 노파의 재산은 모두 사이토의 복대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그 밖의 돈, 더구나 한 길가에 분실되어 있던 돈이 노파의 재산이라고 상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과연 우연일까? 사건 당일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서 그것도 제1용의자의 친구인 남자가 사이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화분 밑에 돈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제1용의자의 친구인 남자가 그런 큰 돈을 습득했다는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 판사는 그 부분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판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노파가 지폐에 번호를 써놓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번호만 있었다면 이 수상한 돈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눈꽃만 한 거라도 좋으니 뭐든 확실한 단서 하나만 잡았으면 판사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짜내어 고민했다. 현장 조사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노파의 친척 관계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다시 보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한 가지 가능성은? 하고 판사는 생각했다. 후키아가 노파의 저금을 반만 훔쳐낸 다음 나머지는 원래대로 놔두고 훔친 돈만 지갑에 넣은 다음 길에서 주운 척을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지갑도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후키아는 사건 당일 산책하던 길에 노파의 집 앞을 지나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술하지 않았던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대담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흉기의 행방이 묘연하다. 후키아가 하숙하는 집도 가택수사를 해봤지만 무엇 하나 건지지 못했다. 하지만 흉기 문제라면 사이토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그럼 대체 누구를 의심해야 한단 말인가?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경찰들 말마따나 사이토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이토 같기도 하다. 후키아 역시 의심하려 들면 못할 것도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 한 달 반 동안 가진 수색을 다한 결과 그들 두 사람을 빼고는 어떤 용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한 가사무리 판사는 마침내 비장의 무기를 꺼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가 지금까지 종종 성공한 바 있는 심리시험을 두 명의 용의자에게 해버리라고 결심했다. 4장 후키아 세이치로는 사건 2, 3일 뒤 첫 번째 소환을 당했을 때 담당 예심판사가 유명한 아마추어 심리학자인 가사무리 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당시 이미 이 최후의 경우를 예상하고 적잖이 당황했다. 철두철미한 그도 비록 일개 개인의 취미라고는 하나 일본에서도 심리시험이라는 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책을 통해 심리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커다란 타격 앞에서 더는 태은스레 학교를 다닐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그는 아프다는 핑계로 하숙방에 틀어박혔다.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만을 궁리했다. 살인을 실행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도 면밀하고 열정적으로 생각을 거듭했다. 가사무리 판사는 과연 어떤 심리시험을 칠까? 도저히 짐작도 가지 않는다. 후케아는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린 다음 대책은 없을지 하나하나 검토했다. 하지만 애당초 심리시험은 허위 진술을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다시 그것을 속인다니 이론상 불가능해 보였다. 후케아의 생각에 따르면 심리시험은 성질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순수하게 생리상의 반응을 이용한 것 또 하나는 단어를 통한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시험자가 범죄에 관련된 갖가지 질문을 쏟아내어 피험자의 신체가 보여주는 미세한 반응을 적당한 장치로 기록하여 평범한 신문으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기술이 오늘날 발달해서 거짓말 탐색기가 된 거겠죠. 인간은 말 혹은 표정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신경계 자체의 흥분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체에 미세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운동 기록기 따위를 이용해 미세한 손놀림을 감지하는 방법 모종의 수단으로 안구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법 호흡 곡선 기록기를 써서 호흡의 변화를 재는 방법 맥박 기록기로 맥박의 변화를 재는 방법 체적 변동 기록계로 사지의 혈액 용적을 재는 방법 검류계로 손바닥의 미세한 발안을 감지하는 방법 무릎의 관절을 가볍게 쳐서 생기는 근육의 수축량을 보는 방법 그 밖에도 이들과 비슷한 갖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느닷없이 네가 노파를 죽였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는 배짱 좋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고 받아칠 자신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부자연스럽게 맥박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거칠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일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지 않을까? 그는 온갖 경우를 가정하여 마음속으로 실험을 했다. 희한하게도 제 아무리 아슬아슬하고 갑작스럽더라도 자신이 묻는 질문에는 신체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미세한 변화를 읽는 도구가 없으니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신경이 흥분한다는 느낌 자체가 들지를 않으니 그 결과인 신체상의 변화도 일어날 리가 없어 보였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실험과 추측을 계속하는 사이 후키아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연습이 심리시험의 효과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바꿔 말해서 같은 질문이라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신경의 반응이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익숙해진다는 말이다. 다른 많은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능성은 충분했다. 자신의 질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이치로 질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그는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몇만 개 되는 단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조사해서 신문을 받을 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성 싶은 단어를 죄다 뽑아내어 뺏겼다. 일주일 동안 그 단어들에 대응할 신경 훈련을 했다. 자, 이번에는 단어를 통한 시험 방법이다. 이 역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기가 쉽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정신분석가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는 것으로 연상검사라는 놈이다. 장지나 책상, 잉크, 펜 같은 평범한 단어를 차례대로 읽어준 다음 될수록 빨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 단어에서 연상되는 걸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장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라든가 문지방, 종이, 문처럼 여러 가지로 연상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때그때 퍼뜩 떠오른 말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 없는 단어들 사이에 칼이나 피, 돈, 지갑 같은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은근슬쩍 섞어놓고 그에 대한 연상 반응을 살핀다. 먼저 아주 생각 없는 자라면 이 노파살인 사건의 경우 화분이라는 단어에 무심코 돈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즉 화분 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인상에 깊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한 셈이 된다. 조금 생각이 있는 자라면 설령 돈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해도 그걸 뿌리치고 이를테면 도자기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허위 대답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 차례 시험한 단어를 잠시 여유를 뒀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왔던 대답은 대부분 전후 차이가 없지만 고의로 날조한 대답은 십중팔구 처음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화분이라는 단어에 처음에는 도자기라고 대답해놓고 두 번째에는 흙이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질문을 끝낸 뒤부터 대답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떤 장치로 정확히 기록하여 그 속도에 따라 이를테면 장지라는 단어에 문이라고 대답한 시간은 1초였는데 화분에 도자기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3초나 걸렸다고 치면 그건 화분이라는 단어를 듣고 처음 떠올린 것을 억누르느라 시간이 걸린 걸로 간주되어 그 피험자는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시간적 지연은 해당 단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의미 없는 단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준 다음 암송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진짜 범인이라면 암송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말해버림으로써 자신이 들은 내용과 다른 사실을 얼떨결에 토해내게 된다. 이런 시험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후키아의 생각에 따르면 순진함이 중요했다. 쓸데없는 기교를 부려서는 안 된다. 화분이라는 단어에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돈 혹은 소나무라고 대답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후키아는 설령 그가 범인이 아니라 해도 판사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 당연히 사건 정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됐을 테고 또한 화분 밑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으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을 테니 그런 식의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또 이 수법을 쓰면 현장의 상황을 암송할 처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안전하다. 한 가지의 문제는 소요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 화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돈 혹은 소나무라고 대답하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훈련을 하느라 다시 며칠을 소모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 그러는 한편 그는 한 가지 유리한 상황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설령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는다 해도 또는 나아가 예상 질문에 불리한 반응을 보인다 해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상황이란 시험을 치는 것이 훅히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기억이 없는 일이라지만 그렇게 신경이 과민한 사이토가 수많은 질문에 허심탄회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는가? 그 역시 적어도 훅히야와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거듭할수록 훅히야는 안심이 되었다. 어쩐지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다. 이제 그는 오히려 가사모리 판사가 호출해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심정이 되었다. 가사모리 판사의 심리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신경질적인 사이토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후키야가 얼마나 차분하게 시험을 쳤는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곧바로 결과부터 이야기하겠다. 심리시험이 있고 다음 날이었다. 가사모리 판사가 자택의 서재에서 시험 결과가 기록된 서류를 앞에 놓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아케치 코고로의 명함이 전달되었다. 디 언덕의 살인사건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아케치 코고로가 어떤 남자인지 대강 알 것이다. 그는 그 뒤로도 자주 곤란한 사건에 끼어들어 그 보기 드문 재능을 발휘해 전문가는 물론이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인정받고 있었다. 가사모리 씨와는 한 사건을 계기로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식모의 안내를 받은 아케치는 싱글벙글 웃으며 판사의 서재로 들어섰다. 이 이야기는 디 언덕의 살인사건이 있고 몇 년 뒤의 일인지라 그도 더는 서생이 아니었다. 참고로 디 언덕의 살인사건은 에더가란포의 아주 중요한 또 유명 작품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아 어서와요. 이번 사건은 참 골치가 아픈데요. 판사는 손님 쪽으로 몸을 돌리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노파 살인사건 말이죠. 어떤가요? 심리시험 결과는? 아케치는 판사의 책상 위를 살피며 말했다. 사건 이후 그도 종종 가사모리 판사를 만나 자세한 상황에 들어왔다. 뭐 결과만 봐서는 명백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인정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어제 맥박 검사하고 연상 검사를 했는데 후키아 쪽은 거의 아무 반응도 없더군요. 물론 맥박에서는 제법 의심 가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사이토에 비하자면 덕없을 정도로 미약해요. 이것 좀 보시죠. 자 편집실에서 제대로 해주셨다면 지금 바로 등장인물 사라지고요. 밑에 후키아 세이치로와 사이토 이사무가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연상했는지 그때 걸린 소요시간은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표가 뜰 겁니다. 그리고 표 속에서 자극어, 머리, 초록색, 물, 노래하다, 길다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까만 동그라미가 된 부분이 있어요. 죽이다, 돈, 소나무, 피, 화분, 기름종이, 범죄, 훔치다 자 이것들이 자극어예요. 여기에 관련된 소요시간 이런 걸로 테스트하는 건데요. 애개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정확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검사예요. 물론 전문가하고 해야 하지만요. 자자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질문 사항과 맥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이토는 정말 눈에 띄게 반응하죠. 연상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분이라는 자극어에 반응한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후키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의미 없는 단어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했는데 사이토는 보세요. 6초나 걸렸습니다. 판사가 내민 연상검사를 기록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까만 동그라미 표시는 범죄 관련 단어, 실제로는 약 100단어 정도를 사용하며 또한 이런 조합을 두어 준비해 두었다가 차례차례 실험하지만 위표는 알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그렇죠. 대단히 명료하죠. 판사는 아케치가 기록을 다 훑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이 기록을 보면 사이토는 고의로 많은 잔깨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인데 그건 문제의 단어뿐 아니라 그 뒤에 곧바로 나온 단어와 두 번째 나온 단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돈이라는 단어에 쇠붙이라는 답을 하는가 하면 훔치다에서는 말이라는 대답을 하는 등 상당히 억지스러운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느렸던 이유는 아마도 돈과 소나무라는 두 단어가 떠오른 걸 무시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겠죠. 그에 비하면 이 후키아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화분에 소나무라고 답한 거나 기름종이에 숨기다라고 말한 것 범죄의 살인이라고 한 걸 보세요. 범인이었다면 반드시 숨겼을 연상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지독한 저능화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땡땡대학 학생인데다 상당한 수제거든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아케치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판사는 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후키아는 의심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과연 사이토가 범인인가 하는 점에 이르면 말이죠. 시험 결과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전 아무래도 확신이 안 서는군요. 뭐 예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들 그게 최종 판결도 아니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공판에서 제 판단이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아케치가 기록을 들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후키아도 그렇고 사이토도 둘 다 그렇게 대단한 공부벌레라더니 책이라는 단어에 두 사람 다 마루젠 서점이라고 대답한 걸 보면 성격이 잘 보이는군요. 더 재밌는 점은 후키아의 대답은 모두 어딘가 물질적이고 이지적인데 반해 사이토의 대답은 참으로 여린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서정적이에요. 이를테면 여자나 옷, 꽃, 인형, 경치, 여동생 이런 단어들은 말하자면 좀 서정적이고 유약한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사이토는 틀림없는 허약 체질입니다. 싫다에 병이라고 답했고 병에는 폐병이라고 답했잖아요. 평소 늘 폐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하하 연상검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로 재밌는 판단이 나오는 검사죠. 그런데 아케치는 어조를 조금 바꾸어 말했다. 판사님은 심리시험의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데키로스는 심리시험의 재창자인 윈스터베르크의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이 방법은 고문 대신 고안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문하고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고 유죄인자는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윈스터베르크 자신 역시 심리시험의 진정한 효능은 용의자가 어떤 장소라든가 사람,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끌어내기 위한 경우에는 결정적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다소간에 위험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좋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자면 그렇기는 하죠.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판사는 약간 싫은 내색을 하며 대꾸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신경이 아주 예민한 무고한 사내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그 사내는 범죄 현장에서 체포됐고 범죄 사실도 아주 잘 압니다. 이 경우 그가 과연 심리시험을 태어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뭐라고 답해야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연히 흥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심리시험은 데키로스가 말한 것처럼 소위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경우가 되지는 않을까요? 음, 사이토 이사물을 말하는 거죠. 그야 물론 저도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 고민 중인 게 아닙니까? 판사는 점점 더 소태 씹은 얼굴로 변했다. 그럼, 그래서 사이토가 결백하다면 물론 돈을 훔친 죄는 피할 수 없겠지만요. 그럼 대체 누가 노파를 죽인 걸까요? 판사는 아케치의 말을 도중에 가로막고 거칠게 물었다. 그러는 당신은 달리 심증이 가는 범인이라도 있습니까? 하, 있습니다. 아케치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는 이 연상시험의 결과를 보고 후키아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말이에요. 그 남자 벌써 집으로 돌려보냈겠죠? 어떻습니까? 티 안 나게 슬쩍 그 사람 여기 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드리죠. 뭐라고요? 그럼 뭔가 확실한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요? 아케치는 딱히 웃줄대는 기색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판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아케치의 희망대로 후키아의 하숙집에 사람을 보냈다. 친구분인 사이토 씨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소. 그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수고스럽지만 내 집까지 와 주시오. 이것이 호출의 구실이었다. 후키아는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기에 그 말을 듣자마자 쫓아왔다. 그토록 차분했던 그도 역시 이 낭보에는 적잖이 흥분했다. 하도 기쁜 나머지 그곳에 무시무시한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6장 가사모리 판사는 사이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한바탕 설교를 마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을 의심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과도 하고 사정도 설명할 겸 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후키아에게 줄 홍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등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잡담을 시작했다. 아케치도 대화에 깨어들었다. 아는 변호사로 죽은 노파의 유산 상속자가 빛 회수권 따위를 의뢰한 사람이라고 판사는 아케치를 소개했다. 물론 반은 거짓말이었지만 친척 회의 결과 노파의 조카가 시골에서 올라와 유산을 상속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었다. 세 사람은 사이토의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화제삼아 대화를 나누었다. 완전히 안심한 후키아는 셋 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밀려왔다. 그것을 깨달은 후키아는 돌아갈 채비를 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다른 볼일은 없으신가요? 아 까맣게 입고 있었네. 아케치가 쾌활하게 말했다. 뭐 별일은 아닙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살인이 일어난 방에는 두 겹으로 접는 금병풍이 있었는데요. 그 병풍에 흠집이 좀 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병풍은 할머니 물건이 아니라 돈을 꿔준 사람한테서 담보로 받아온 물건이라 원주인은 살인이 났을 때 생긴 흠집이 틀림없다면서 배상을 해달라는데 할머니의 조카라는 사람 역시 할머니랑 똑같은 구두새이다 보니 원래부터 있던 흠집일지도 모른다면서 좀처럼 동의를 안 하지 뭡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로 지지고 볶고 있으니 난감한 누르시죠. 하기에 그 병풍이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인 모양이지만 말이에요. 그나저나 후키아 씨도 그 집에는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아마 그 병풍을 아실 테죠? 전부터 흠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풍 같은 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셨겠죠? 실은 사이토군에게도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라 통 기억을 못하더군요. 더구나 식물은 고향에 돌아가 버렸는데 편지로 문의해봤지만 행설수설할 뿐이라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병풍이 담보였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물론 그 외에는 다 지어낸 이야기였다. 후키아는 병풍이라는 단어를 듣자 간이 철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듣고 보니 별일도 아니기에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왜 벌벌 떨고 그래? 사건은 이미 결판이 났잖아. 그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늘 그래왔듯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방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3일이죠. 그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표현을 하자니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병풍은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흠집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틀림없겠죠. 그 오노노 고마치의 얼굴 부위에 아주 조그만 흠집이 나있을 뿐입니다만. 그래, 맞아요. 생각나네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육과선 그림이었죠? 오노노 고마치도 물론 기억합니다. 만약 흠집이 있었다면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극채색의 오노노 고마치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한눈에 보일 테니까요. 그럼 귀찮으시겠지만 증언 가능하실까요? 병풍의 원주인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 물론이죠. 언제든 편한 시간에 불러주세요. 후케아는 약간 우쭐해져서는 변호사라고 철석같이 믿는 남자의 부탁을 들어줬다. 고맙습니다. 아케치는 손가락으로 텁스루기 기른 머리카락을 잡아 헝클면서 기쁜듯이 말했다. 그가 흥분했을 때 하는 일종의 버릇이다. 아,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병풍에 대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어제 한 심리시험 기록을 보면 그림이라는 질문에 당신이 병풍이라는 특이한 답을 했더군요. 이거 말입니다. 하숙집에 병풍같은 물건이 흔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사이토 이외에 딱히 친한 친구도 없는 모양이니까요. 결국 노파의 방에 있던 병풍을 어떤 이유에서든 유난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으리라 짐작한 거죠. 후케아는 조금 놀랐다. 분명 이 변호사의 말이 옳았다. 그나저나 그는 어제 왜 병풍같은 단어를 내뱉었을까.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 어디가 어떻게 위험하단 말인가. 그때 그는 분명 그 흠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무런 단서도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지 않았던가. 까지껏 괜찮아, 괜찮아. 그는 우선 생각을 해본 다음 겨우 진정했다. 사실 그는 명백해도 너무 명백한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듣고 보니 옳은 말씀이네요. 관찰력이 상당히 예리하신데요. 후키아는 철저한 무기교주의를 주의를 잊지 않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아, 뭘요? 우연히 깨달은 건데요. 변호사를 가장한 아케치가 겸손을 떨었다. 아,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실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제 연상시험 중에는 여덟 개의 위험한 단어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당신은 정말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실 너무 완벽할 정도죠. 조금이라도 뒤가 캥겼다면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여덟 개의 단어가 말이죠.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았죠. 이겁니다. 하고 말하며 아케치는 종이를 내밀었다. 당신이 이들 질문에 반응한 시간 말인데요.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 없는 단어들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죄다 빠르게 나와 있군요. 가령 화분에 소나무라는 답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0.6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게 순진한 경우죠. 이 서른 개의 단어 중에서 연상하기에 가장 좋은 건 우선 초록색에 대응하는 파란색일 텐데요. 당신은 그걸 연상하는데도 0.7초가 걸렸습니다. 후키아는 심각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대체 왜 이런 요소를 늘어놓는가. 호의인가 악의인가 뭔가 심상차는 저의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전력을 다해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화분도 그렇고 기름종이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이런 여덟 개의 단어들은 모두 머리나 초록색 같은 평범한 것들보다 연상하기 쉬운 단어라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어려운 연상에서 오히려 빨리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제가 깨달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 당신의 마음을 알아맞혀 볼까요. 어떠세요. 그냥 재미로 말입니다. 틀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후키아는 푸르르 몸을 떨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심리시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단어에 대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하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보관을 세워놨던 거죠. 아 아니 아니 당신의 방식을 제가 비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심리시험이란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험하니까요. 범인은 놓치고 죄 없는 생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런데 준비가 너무 철저했던 나머지 물론 빨리 대답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도 그 단어들만 빨리 튀어나와 버린 거죠. 분명 큰 실수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늦는 걱정만 하느라 지나치게 빨라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 하기야 이 시간 차이는 아주 근소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주의깊은 관찰자가 아닌 이상 무심코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쩌든 속임수란 사실 어디에서든 어디에서든 티가 나도 나게 마련이죠. 아케치가 후키아를 의심했던 논거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왜 당신은 당신은 돈이라든가 살인 숨기다처럼 혐의를 받기 십상인 단어만 골라서 대답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그 부분에서 당신이 순진하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절대로 기름종이라는 질문에 숨기다 같은 대답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위험한 단어를 태연이 입에 담을 수 있다니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일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런가요? 제 말이 맞죠? 후키아는 상대의 눈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왜 그런지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코에서부터 입 주변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서 웃을 수도 울 수도 놀랄 수도 없었다.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게 된 것만 같았다. 물론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무리하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곧장 공포에 짓눌린 비명소리로 변했으리라. 이런 순진한 면 다시 말해서 잔꽤를 부리지 않는 면이 당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전 이 사실을 간파하고 그런 질문을 했죠. 어? 모르시겠어요? 그 병풍 말입니다. 물론 저는 당신이 순진하게도 있는 그대로 답할 것임을 주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나저나 가사몰이 판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문제의 육가선 병풍이 언제부터 그 노파의 집에 있었죠? 아케치는 시치미를 뚝 떼고 판사에게 물었다. 범행 전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달 4일이죠. 아니 전날이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상하네요. 방금 후키아군은 사건 전전날인 3일에 그 방에서 병풍을 봤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되는데요. 두 사람 중 한쪽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말이죠. 후키아군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판사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4일 저녁 때까지만 해도 그 병풍이 원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케치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후키아의 표정을 관찰했다. 마치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의 계집아이처럼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것이 애초에 아케치가 계획했던 올감이었다. 사건 이틀 전에는 노파의 집에 병풍이 없었다는 사실을 판사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군요. 아케치는 정말 골치가 아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 아닙니까? 당신은 왜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한 거죠? 당신은 사건 이틀 전부터 사건 당일 까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가지 않았던 게 아닌가요? 무엇보다 육가선의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니 치명적입니다. 보나마나 당신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에 그만 거짓말을 했겠죠. 안 그런가요? 당신은 사건 이틀 전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병풍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봤었나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사실 병풍은 당신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데다 혹시 병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낡고 빛바랜 물건 인지라 다른 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딱히 눈에 띌 만한 존재도 아니었으니까요. 따라서 방금 전에 당신처럼 사건 당일 그 방에서 보았던 병풍이 이틀 전에도 역시 그곳에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아주 자연스럽겠죠. 게다가 저도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물었으니까요. 일종의 착각이라 하겠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뭐 늘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평범한 범죄자였다면 결코 당신처럼 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감추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저로서는 마침 잘 된 게 당신은 평범한 판관이나 범죄자들에 비해 열곱 스무곱 쩔은 앞서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죠. 즉 급소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해버리는 편이 차라리 안전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상대의 생각을 간파하고 뒤통수를 치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뒤통수를 쳐봤습니다. 설마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변호사가 당신한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덫을 놓았을 줄이야. 당신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하하하 후키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마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꼼짝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렇게 된 이상 변명을 하면 할수록 꼬투리만 잡힐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좋은 그인 만큼 자신의 실언이 얼마나 훌륭한 자백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얄궂게도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어지러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져갔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들리나요? 잠시 뒤 아케치가 물었다. 저거 보세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하 저건 아까부터 옆방에서 우리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저기요 그만 충분하니 그걸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서생처럼 보이는 남자 하나가 종이 따발을 들고 들어왔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케치의 지시에 따라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낭독했다. 자 후키야군 여기에 서명을 하고 지문도 괜찮으니 찍어주지 않겠어요? 설마 싫다고는 못하겠죠. 아까 병풍 얘기라면 언제든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 이런 식의 증언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겠지만 말이에요. 후키야는 이제 와서 서명을 거부해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케치의 놀라운 추리까지 뭉뚱그려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서명 날인을 했다. 이제 만사를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치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다. 민스터베르크가 말하기를 심리시험의 진정한 효능은 용의자가 어떤 장소나 사람 혹은 사물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시험해 볼 경우에만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자면 후키아군이 병풍을 봤었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 문제를 제외한다면 심리시험은 백날 해봤자 헛걸 겁니다. 그도 그럴게 상대는 후키아군 같이 모든 걸 예상하고 면밀히 준비하는 남자였으니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시험이란 반드시 책에 적힌 대로 일정한 자극어를 이용하고 일정한 기계를 준비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눈앞에서 실험했듯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옛날부터 명판관들은 이를테면 오오카 다카스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최근에 심리학이 발명한 방법을 제대로 응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바로 이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에도가와 람포의 심리시험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오오카 다케스케 같은 명판관은 그러니까 일본의 전설적인 판사의 이름인 겁니다. 네네 음 지금의 시점에서 읽으면 뭐 그렇게 대단하랴 싶지만 이 소설이 100년쯤 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전혀 100년 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 않으세요? 네 제가 에도가와 람포 소설을 앞으로도 열심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작품 분위기상 좀 힘줘서 읽으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나레이션 바꿔 읽은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긴 녹음이어서 소리를 너무 바꾸고 신경을 쓰면 저희가 만화작업 같은 거 할 땐 제 대사가 짧잖아요. 한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좀 힘을 써도 되는데 긴 낭독을 할 때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수다가 길었네요. 물러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